다이스케 다이스케 안녕하세요. 일본에서 온 14살 다이스케입니다. 댄스하고 노래를 좋아합니다. 고침 없는 소년 다이스케가 달린다. 정말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가와이 가와이. 오케이 대기속으로 이동할게요. 오케이 대기속으로 이동할게요. 조금 긴장, 긴장했어요. 다이져브 데스카. 아 됐어. 네. 오케이. 다음 선수 만나볼게요. 렛츠고. 제이 엘. 컴온. 오 시크가을 좋아. 제이 엘 표정이나 이런 관리도 너무 잘하고 제이 엘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필리핀에서 온 제이 엘입니다. even though like I before I debuted as an idol in the Philippines. I'm really a huge huge fan of kei pop and like survival shows specifically. This is like a chance that we never know if we'll come back or not so it's really true. 오, 이 분을 보면 너무 행복했어요. 왜 제 눈치로 봐요? 다음 선수 만나볼게요. 시린! 와, 멋있다. 멋있다. Yes sir, good job. 젠젠! 오! 에이토! 멋있었어요. 스고이! 시애 위 신! He looks like boy next door 태연 상대. 진즈밍! 와! 와! 키 진짜 크신 거. 우와, 비율이. 비율이 말이 안 좋은데. 어머, 나도 저 키로 살아보고 싶어. 다양한 나라에서 다 오셨네. 다음 선수 만나볼게요. 누가? 다연, 다연. 오세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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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켄타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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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ondern major 깐매 cab meinen 계속 와 와 와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